이강인 특색이 없나요? 엄원상 특색이 없나요? 엄지성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엄지성 특색이 없나요? 배준호 특색이 없나요? 양민혁 특색이 없나요? 그러니까 막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로 비교해 봤을 때 오영규 특색이 없나요? 홍현석 특색이 없을까요? 특색이 없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양현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도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냐? 잉글랜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잉글랜드랑 우리나라랑 똑같은 게 더 좋은 선수를 키우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와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겪고 있는 비슷한 고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어떤 기사냐라고 하면 바로 요 기사죠 여러분들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는 두 팀 다 무관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축구대표팀 최장 무관순위 3위 이스라엘 2위 에티브 오피아 대한민국이 1등 요게 일단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고충 중 하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사부터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딥하게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냥 이야기죠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한국이 64년으로 무관 1위 역대 축구대표팀 최장 무관순위를 알아보자 일부 국가대표팀은 수십 년 동안 주요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해 긴 무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축구대회에서 가장 긴 무관 기록을 가지고 있는 10개 국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공동 8위가 이란과 체코랑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보시면 1976년에 아시안컵에서 후웨이트를 1대0으로 이기고 3연속 우승을 차지한 게 마지막이고요 체코 같은 경우에도 76년에 우승한 거 이후로 48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다라는 거 모로코도 48년 전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한 이후로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7위가 이제 페루죠 49년 전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한 이후로 트로피를 들러오르지 못했다 콩고 민주 궁화국 50년 전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한 이후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5위가 수단이죠 54년 전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한 이후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4위가 잉글랜드입니다 58년 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 이후 무관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유로 2024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다시 한 번 무관의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가라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은 감독은 두 차례나 결승 진출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마지막 퍼즐이 부족하다 잉글랜드는 여전히 세계적인 축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트로피와는 인연이 없다 요거 이제 볼 수 있고 3위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으로 원래 나가던 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로 대회를 나가고 막 유로 예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이 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뛰는 걸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마 이 무관 기록이 계속 길어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에티오피아 62년 전에 네이션스컵에서 우승을 하고 무관을 이어오고 있고 이제 영광의 1위 한국은 64년 전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이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다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과 같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지만 트로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러 차례 준 우승과 3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여전히 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여러 차례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마지막 우승은 1960년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잉글랜드보다 실력이 뛰어난 유럽 국가들이 많아서 잉글랜드가 우승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소 탑3에 드는 국가인데 우승을 못하는 것은 잉글랜드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탑3이니까 잉글랜드도 유럽 탑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라고 바라보고 싶고요 둘이 그냥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Longest Time Since International Trophy 보면 South Korea가 1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64년으로 이 64년의 기록을 과연 누가 깰 수 있을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우승 트로피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비슷한 고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술적인 감독이 국내에 별로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리그만 바라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 영국인이 많이 없냐라고 했을 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최고의 팀 요거 예를 들어 맨시티 아스날 첼시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을 감독 토트넘까지 해가지고 맨유 이런 최고의 팀들을 감독하는 자가 잉글랜드 사람 출신인 경우가 정말 적습니다 그 뜻은 뭐냐 잉글랜드 사람이 지도자로서 특색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국내는 물론 울산에 이름 말하면 안 되지만 HMB가 계셨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전북에 최강희 감독님이 계셨었지만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우승팀에 최근에 감독하신 분이 김상식 감독님 그 전이 이제 모라이스였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특출난 특출난 전술을 보여줬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들의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막 와 진짜 축구 기깔나게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강희 감독님은 그때 당시에 이제 트렌드에 닿게 정말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하시긴 했지만 최강희 감독님의 전북 그때 당시 축구를 보면서 재미있었고 승리를 하니까 좋긴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술적으로 막 와 특색이 있냐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 팀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정도의 플레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라는 거죠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대 감독을 국내 감독으로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진다 이 부분입니다 일단 전형적으로 일단 우리나라부터 바라보면 이번에 황선홍 그 다음에 김도훈 홍릉보 감독 요렇게 세 분이 국가대표 감독 리스트에 어쨌든 올라왔던 분들이잖아요 국내 감독들 중에는 근데 이 분들을 바라봤을 때 평가가 솔직히 전술적으로나 물론 뭐 전략적으로 아 이런 생각에 일단 든다라는 거죠 근데 잉글랜드도 한번 지금 바라보면 국내 감독으로 올라오는 감독 예를 들어 에디 하우 그 다음에 포터 요 정도에요 근데 에디 하우랑 포터도 엄청난 축구를 하냐 라고 했을 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도 국내 감독을 국내 감독으로 쓰고 싶은데 국내 감독이 막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감독들보다 뛰어난 정도의 전술을 보여주는 감독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려나? 제가 좀 설득력 없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현재 두 팀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잉글랜드 국가대표도 보면 잉글랜드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사람도 보면 뭐 샘 알라다이스 이 사람 있었고 그 전이 에릭슨 감독이 있었고 아 그 중간이 누구였더라? 카펠로도 있었고 카펠로가 아마 알라다이스의 전일 거예요 아 호지슨도 국대 감독을 했구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 감독들의 색깔을 보면 선임하는 것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좀 슬픈 부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감독들과 성적이 좋았냐 라고 했을 때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팀에 혹은 잉글랜드에는 코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라 사우스케이트가 이번에 결승까지 이끌었지만 이 게라 사우스케이트를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체를 할 때 국내인을 떠올려야 되는데 떠올릴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다음 자로 보면 그래서 여기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스페인 국가대표 팀을 보면 그 스쿼드 안에 11명의 스페인 감독이 지도한 선수들이 그 팀에 들어가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 근데 잉글랜드 국가대표 팀을 보면 국내 감독이 지도해서 그 팀에 들어가서 뛴 선수는 두 명밖에 안 되고 그 두 명이 에디 하우와 션 다이치라는 거죠 근데 션 다이치와 에디 하우가 메이저 트로피를 우승해본 적도 없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국내 코치진이 본인들도 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은 11명의 감독들이 이 선수들을 다 만져가지고 올렸는데 그만큼 잉글랜드 자국 감독이 이 선수들을 만져서 올린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잉글랜드 감독이 자국 감독이 이 선수들을 대표팀에 못 올렸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잉글랜드 감독이 좋은 팀에서 감독을 못 하고 있거나 잉글랜드 감독이 하고 있는 팀이 성적이 안 나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에 뽑힐 일은 당연히 그 팀의 선수가 없겠죠 근데 션 다이치랑 에디 하우 어떤 축구를 하는 감독입니까 여러분들 빌드업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축구를 하기보단 주로 수비하고 카운터트 걸치는 유형의 팀의 감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무척 비슷한 유형의 감독들인 거죠 그쵸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보면 The lack of good English managers has been an issue in England for decades now You would have hoped that generation of English players who'd work with their careers on the top foreign coaches might go on to be a good managers but it hasn't happened 그래서 잉글랜드에는 현재 여러분들 잉글랜드 산 감독이 너무 적다 그리고 이게 적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던 문제의 이슈다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잉글랜드 선수들이 어쨌든 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이 뛰다 보면 누구랑 같이 뛵니까 세계적인 명장 감독들과 많이 뛰는데 그 명장 감독들이랑 많이 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좋은 감독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프랭클 램파드 예를 들어 스티븐 제라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2002년도 세대 멤버와 같은 느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웨인 루니 감독으로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저조하죠 게리 네빌 감독하다가 런쳤죠 발렌시아 가가지고 말아먹고 감독 안 하고 있죠 그나마 거기서 조금 코치직이나 감독직을 이어가지고 있는 분 중 하나가 게리 네빌의 동생인 필네빌 근데 필네빌도 사실상 되게 애매하고 리오 퍼디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보다는 브로드카스팅 쪽으로 넘어가 있고 되게 애매하죠 비슷해요 이게 진짜 여러분 잉글랜드랑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스 이딩크한테 배웠고 우리 선수들도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막 그 감독님들의 되게 로망이 있고 막 기대를 했지만 쉽게 그런 감독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게 인 2017 스페인 버스티드 워핑 15,089명의 스페인 코치들이 유에이파 프로 자격증이나 A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7년도에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국 P 라이센스 A 라이센스 코치의 숫자가 15,089명이나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국 감독에 대한 풀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이 자국 감독들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2017년도에 통계해놨던 거를 보면 스페인은 프로 라이센스랑 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합을 했을 때 15,000명이나 되는데 잉글랜드는 그때 당시에 P 라이센스랑 A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1796명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선수들 얘기할 때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수들도 좋은 선수를 많이 뽑으려면 결국 풀이 넓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내도 바라봤을 때 잉글랜드도 똑같은 거죠 감독을 바라봤을 때도 풀이 거의 10배 차이가 나니까 좋은 감독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 그래서 잉글랜드의 탑 플레이였던 베라드가 베라드가 아스톤 빌라에 갔는데 택티컬적으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게 보여졌고 그가 떠나고 바로 스페인 감독인 운하이 에메리가 왔는데 그 감독은 바로 강등당할 뻔했던 팀을 강등 싸움을 하던 팀을 2년도 안 돼서 챔스에 올려놨다라는 거 그래서 미코스는 스페인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하나의 블로그 같은 뭐 뉴스 기사에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요거를 보면서 그냥 잉글랜드의 축구 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이게 대한민국이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세 번째도 국내 감독풀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감독풀이 너무 적다 문도구님이 매번 많이 하셨던 3번 그래서 영국도 여러분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팀이 아닌 애매모한 팀들은 감독 돌려막기를 자주 한다 근데 그 감독 돌려막기가 주로 누구냐 잉글랜드 산이에요 예를 들어 로이 허지슨 샘 알라다이스 그때 당시에 그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모예스 에디 하우 근데 에디 하우는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스콧 파커 그리고 이제 포터도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것 좀 하나가 뭐냐 그나마 그나마 여기서 유망한 감독은 에디 하우랑 그 다음에 게리 오닐이에요 울루베툰의 감독 이 둘은 현재 떠오르고 있는 감독들이거든요 그리고 에디 하우 같은 경우는 막 빌드업이나 막 요런 느낌보다는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좀 성적을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게리 오닐은 압박도 꽤 잘 치고 빌드업 시스템도 나쁘지 않고 게리 오닐도 굉장히 유망한 감독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죠 현재 이정효 감독 어떻게 보면 게리 오닐 느낌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정효 감독님이 성적은 에디 하우만큼 냈죠 그쵸 그 다음에 오히려 에디 하우는 김은중 감독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변성환 감독까지 그러면 변성환 감독은 현재 영국인으로 치면 누구랑 비슷하냐 어 그레이엄 포터 이게 제가 억지로 엮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3명이 있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3명이 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잉글랜드랑 진짜 대한민국이랑 좀 평행이론이 전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선수 키우기에 자꾸 집중을 하고 이번에 발표한 MIK 요거를 가지고도 계속 말하는 게 선수들은 기술적으로 좋아졌는데 특색 있는 선수가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 발표에서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특색 있는 선수가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는 이강인 특색이 없나요 엄원상 특색이 없나요 엄지성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엄지성 특색이 없나요 배준호 특색이 없나요 양민혁 특색이 없나요 그러니까 막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런 선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자라나고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로 비교해 봤을 때 오영규 특색이 없나요 홍현석 특색이 없을까요 특색이 없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양현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윤도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뜻은 뭐냐 잉글랜드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잉글랜드랑 우리나라랑 똑같은 게 더 좋은 선수를 키우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와요 잉글랜드도 나왔었고 린가드 나왔었고 지금 벨링움도 또 나왔고 카일 워커 있고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계속 좋은 선수들은 잉글랜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기성용 시대 때 황금 세대였다 이총용 기성용 구자철 이때가 황금 세대였다라고 하는데 또 2, 3년이 지나죠 지금이 황금 세대래요 그리고 또 2, 3년이 지나죠 지금이 황금 세대래요 그러니까 황금 세대를 지휘하는 건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수를 키우면서 MIK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수 특색 있는 선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색이 있는 감독을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색이 있는 감독이 많아져야 그 특색 있는 선수들을 더 재밌게 요리하고 맛있게 요리해서 실력을 먹여버려요 계속 계속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특색 있는 감독 아래서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극한에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되게 소리 많이 나오고 있는 감독 중 하나가 누굽니까? 변성환 감독이 요즘 점점 뜨고 있죠 왜 뜨고 있냐 변성환이 잘해서 뜨고 있는 것도 맞지만 변성환이 아니라 변성환의 아이들이 잘하고 있어요 윤도영 양민혁 박승수 지금 막 수원산동 들어와가지고 날라다니고 있고 이런 유형의 어린 선수들 변성환 감독이랑 어렸을 때부터 전술적으로 만나보고 어린 연령발 대표팀에서 뛰어본 선수들이 K리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선수들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좋은 축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전술 이런 상황에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미리 배워놨으니까 어때요 그냥 틀 딱딱 수비에 딱 카운터 하는 팀에 가서는 그냥 다 할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 큰 무대 경험을 했으면 더 큰 전술을 해봤으면 그 아래골을 배우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색 있는 감독을 진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를 지금 키우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잉글랜드랑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 근데 잉글랜드랑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랑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축구협회의 주때 이게 좀 달라요 축구협회의 주때가 많이 다릅니다 축구협회는 어떤 느낌이냐면 잉글랜드는 그냥 우리의 선택을 믿는다 지지한다 성적 내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 철학을 밀고 나가요 게르스 사우스게이트 게르스 사우스게이트가 유로에서 결승을 갔었고 월드컵을 4강을 갔고 이번 유로에도 결승을 결국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승을 나간 순간에서 결승을 뛰기 전에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사우스게이트랑 간다 사우스게이트가 다음 월드컵까지 이끌 거다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사우스게이트가 본인이 그만두고 나간 거죠 본인이 지치기도 했고 본인이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안되니까 우승이 결국 안 따라오니까 본인이 나갔어요 사태도 본인이 딱 깔끔하게 했고 근데 이 줏대가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여론에 은근히 흔들려요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철학이 없어요 사우스만 여러분들 게라스 사우스게이트가 이쁜 축구를 했나요? 게라스 사우스게이트가 좋은 축구를 했나요? 게라스 사우스게이트가 유로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나 월드컵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나요? 진짜 어떻게 이 멤버를 데리고 이런 축구를 할 수가 있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못했어요 근데 준결승 월드컵 준결승 결승 2번 유로 결승 2번 역대급 잉글랜드 감독 결과만 봤을 때는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협회가 여러분들 줏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슈틸리케 그 다음에 클린스만 벤투 잘리면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제가 욕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할 말 할게요 슈틸리케 슈틸리케 대한민국이 품었던 감독 중에 승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아시안컵 무실점으로 결승 진출 근데 월드컵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중간에 인터뷰 개같이 했어요 이거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월드컵 못 나가봤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 그쵸 그리고 벤투 대한민국의 자신감을 가져다 준 감독 요거 큰 무대에 가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실력이 아니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벤투는 아시안컵에서 일단 8강 허나 월드컵 최종예선 씹어먹음 근데 월드컵 전에 경질 될 뻔도 했음 김판곤이 살림 전 이런 느낌이에요 월드컵 전에 경질이 될 뻔도 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월드컵 전에 여론은 벤투로 월드컵 나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벤투는 결국 월드컵을 나갔고 월드컵에서 16강을 진출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계약 이슈인데 이 재계약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중요한 게 월드컵 나가기 전부터 재계약 협상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재계약 이슈 때 월드컵 16강 나가기 전에 재계약 이슈에서 벤투에게 확신이 있고 이 사람의 월드컵 예선과 우리 축구협회가 주때가 있고 철학이 있었으면 재계약을 그때 당시에 다음 월드컵까지 해줬어야만 해요 근데 물론 월드컵이 나가기 전이니까 축구협회 오케이 요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16강을 진출했는데 그걸 재계약을 안 하는 건 뭔 개짓이냐 전 요걸 말씀하고 싶어요 월드컵이 결국 16강을 나갔는데 그 다음에 계약까지 안 하는 건 도대체 뭔 개짓이냐 그러니까 줏대가 없고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투를 내보내고 데려온 게 클린스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클린스만 승률 나쁘냐 아시안컵 4강 진출 결과 뭐 슈팅 연계 뭐 슈팅 없다 경기력 최악이다 잉글랜드 사우스게이트도 같았다 근데 여기는 사우스게이트로 그냥 가는 거야 계속 왜 본인들은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생각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가 잉글랜드도 오래 있어봤고 FA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같이 막 일도 해보고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국대 축구는 전술로 하는 게 아니다 국대 축구는 개개인이 결국 활약해야 하는 곳이고 선수들을 잘 잡고 선수들에게 믿음이 감독이 높으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국대는 전술 훈련할 시간도 많이 적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는 개개인을 얼마나 잘 잘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을 잘 잡고 선수들에게 믿음이 있고 이 선수들이 감독을 정말 좋아하면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였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은 아무래도 대표팀보다는 구단에서 더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진짜 줏대가 있는 팀이었더라면 우리나라가 64년 동안 우승을 못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 우리나라는 대한축구협회의 철학과 줏대가 없다라는 부분 슈테일리케가 월드컵도 못 나가본 거 벤투가 16강 나가고 재계약을 못한 거 클린스만이 팬들에 의해 경질됐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5번은 팬들이 변해야 한다 팬들이 바라보는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로 드려드리면 스페인을 우승한 감독 스페인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도 1부 2부에서 감독을 한 적이 없다 감독 커리어는 6부와 3부였나 4부였나 6부와 3부뿐이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팬분들은 K4 K3에서만 활약하고 있는 코치 수석코치 혹은 감독이 연령별 대표팀 혹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 없다 봅니다 아직 왜냐 맨날 우리가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해요 맞죠 축협이 지금 엄청 못하고 있는 말은 맞아요 규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과정이 중요하대 자꾸 맞죠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벤투 때는 결과가 중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이때 이러고 싶으면 이러는 거고 저때 저러고 싶으면 저러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벤투 때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벤투 때는 선수들이랑 이것도 좋았고 선수들도 벤투에 대한 신임이 너무 좋았고 플레이 스타일도 좋았고 월드컵 최종 예선도 너무 좋았어 근데 월드컵 6개월 남겨놓고 이제부터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월드컵은 증명하는 무대래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팬들은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팬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팬은 과정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고 어떤 팬은 결과만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팬은 축구가 뭐 재밌어야 돼 막 지더라도 막 슈팅 막 20개씩 때리고 막 크로스 40개씩 올리면서 막 멋진 플레이를 해주고 3대0으로 쳐도 막 박수를 치는 팬이 있어 경기력이 좋았으니까 됐다 어떤 팬은 90분 내내 하프하면서 경기 보다가도 93분에 우리 팀이 골 놓고 이기면 그냥 그날 야스 하면서 나가가지고 헌팅포차 가가지고 이야 오늘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씨 기가 막혔다 이거야 야 안정환 그 헤딩골 봤어? 이야 하면서 그냥 맥주 500 먹으면서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축구 협회가 축대가 있으면서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MIK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도 저는 클린스만이 경질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클린스만을 경질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이 사람은 진짜 감독의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근데 축구협회 회장이면 내가 만약에 클린스만을 데려온 사람이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경질 안 시킨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결과론적으로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마음을 먹고 큰 돈을 써서 데려온 감독인데 이 감독이 4년 동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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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텔리키 때 이후로 4강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아시안컵 4강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린스만을 자른다고 해도 너무 대체 없이 잘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론 보고 휘둘려서 아무 생각 없이 또 보내는 거예요 철학이 있고 주 때가 있어야 좋은 사람을 데려오고 좋은 사람을 쓸 거 아니야 팬들은 아 저 사람이 뭐 경험도 부족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프로 경력도 없는데 어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감독을 하냐 이렇게 나올 때 뭔 소리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을 부정하지 않겠다 근데 이 감독 3부 4부에서밖에 감독을 안 했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이 해온 전술들과 훈련들과 이런 거 자료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MIK에서 홍보 감독님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들을 23세에서 길러내서 우리 ATP팀이 더 잘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우리는 씁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축구협회는 그 감독이 조금 성적 안 나고 있으면 야 야야 너가 너가 몰매를 맞아라 야 기자회견 열어서 얼른 야 야야야야야야 야 얼른 야 얼른 기자회견 시작해 어 빨리 기자회견 하나 그래 하면 그냥 감독이 가가지고 혼자 총알 맞고 여기는 빠따 맞고 여기는 대포 맞고 그냥 여기는 칼 맞고 그냥 감독 혼자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토 때 김판곤이 진짜 멋있었던 거잖아 뭔 말인 줄 알죠 아컵 때는 선수단 총괄하는 클린스만을 그렇게 힘들더니 너 같은 애들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야 나는 내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내가 근데 축구협회 사람이면 내가 주 때가 있고 내 기준이 있는 사람이면 아컵 4강을 갔다 최근에 우리가 간 아시안컵 중에 제일 좋은 결과다 안 자르겠다라는 주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너네들은 꼭 하나만 듣고 다음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과정에 너는 왜 맨날 말이 다르냐고 나한테 뭐라 그래 아니 너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메모장에까지 적어주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어? 내 기억에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We're not we're not